놀토 누리스 패션 특집! 잠깐만요! 단밤입니다. 누리스 커플입니다! 즐거운 토요일에서 제일 좋아하는 힌트 있으세요? 동협이 오빠가 주는 힌트가 제일... 저분은 뭐 하시는 분? 놀이하시는 분? 그때 제가 한혜 씨 닮았다고 했던 것도 기억 안 나요? 그것도 기억 못 해요? 기억력 좋은 혜리가... 너무 자전스러운 사람이 있어 사진에서도 지금 찾기가... 너무 신박한데 이거? 나 이거는 치명적인데? 충격이야 지금 지금 숨긴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메모장 같은 거였는데 가사 같은 거... 뭐예요? 잠재기 씨 뭐예요? 충격! 아니 작가님 가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뭔지 아주... 이게 말이 되나 이게? 이거... 논란이... 논란... 공격! 논란... 도움말